네! 베티엘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곡 잘 들었습니다. 아우, 옷이 바뀌니까 굉장히 다른 메모로 닿아주셨습니다.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 베티엘입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 베티엘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근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용인시민이라고 그러십니다. 어느 분이세요? 저희도요. 아 두 분이요? 이야 이건 용인을 대표하는 걸급이 탄생했습니다. 여러분 베티엘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밴드 여러분께 그리고 같은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오늘 용인상상 블루밍스 저희가 응원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이렇게 또 응원하게 되니까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.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. 어, 저희 베티엘. 좀 웃음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저희 베티엘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베티엘 용인시민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베티엘 중의 두 분이 용인시민입니까? 자, 두 번째 곡은 어떤 곡? 어, 저희 두 번째 곡은 또 발라드곡인데요. 네? 갈뜨면 가세요라고. 네, 또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자신감 있는 노래. 갈뜨면 가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베티엘의 두 번째 곡에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정해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